안녕하세요 포스입니다. 오늘의 수제는 FM 전술 가이드 제바스티안 휘네스의 슈트트 가르트입니다. 이번 슈트트 가르트는 특이하게도 FM 가이드만 건드립니다. 아무리 축구를 좋아하는 주인장이지만 보는 리그가 정해져있고 여기저기 발 담그는 것보다 몇몇 리그라도 확실하게 보는게 나을 것 같아서 분데스를 덜 보는건 사실입니다. 브라이튼으로 넘어간 휠첼러도 아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즌 좀 지나고나서 건드릴 생각이고 프리시즌 막바지에는 FM을 재밌게 즐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가벼운 영상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 시즌 동안 쓴 일반형 전술입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클래식하게 갔고 4-2-4나 4-2-2를 하려고 했는데 실점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4-4-2로 타협했습니다. 전술 파일은 본문에 있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왼쪽에 기라시, 오른쪽에 운다브를 세우고 둘을 투톱으로 묶어서 활용했던 주인장입니다. 영입 스쿼드를 기준으로 윙어를 활용해야 했고 정우영도 팀에 있었는데 4-4-2의 양쪽 윙 중 한자리에 세워놓고 주전으로 키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휠이 실라스를 주전 윙어로 활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4-4를 생각하면서 만든 클래식한 전술입니다. 양쪽 윙어와 투톱이 묶이면서 최전방에 4명의 선수들이 묶인 모습이 보이고 뒤에 2-4가 남는데 품미들의 무게중심을 보면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조금 더 내려간 느낌입니다. 쿨백 한 명이 볼을 몰고 전진하면 2-4-4가 2-3-5로 바뀌기도 했는데 쿨백이나 미드필더의 역할을 바꿔 다채로운 움직임을 가져가려다가 한동안 쓰지 않았던 클래식한 역할들 위주로 세워 무난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쿨백도 심플하게 가져갔던 주인장입니다. 이토와 바그노만을 주전으로 쓰면서 이토, 자가두, 안톤, 바그노만 4백을 주로 썼는데 제바스티안의 전술 키워드 중에 유연한 후방 빌업이 있어서 인버티드 윙백이나 인버티드 풀백을 넣을까 싶었는데 한동안 전술 가이드를 만들 때 자주 꺼냈던 역할들이라 이번에는 안 쓰고 만들어봤습니다. 또한 스쿼드를 보니까 미텔슈테트가 있었는데 이토와 미텔슈테트 모두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어서 둘 중에 한 명만 쓰거나 이토를 센터백으로 옮기면서 미텔슈테트를 풀백으로 세워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뽑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풀백은 전술 가이드를 만들 때 자주 꺼냈던 역할들이라 이번에는 안 쓰고 만들어봤습니다. 또한 스쿼드를 보니까 미텔슈테트가 있었는데 이토와 미텔슈테트 모두 왼쪽 풀백으로 뛸 수 있어서 둘 중에 한 명만 쓰거나 이토를 센터백으로 옮기면서 미텔슈테트를 풀백으로 세워도 되겠습니다. 제 게임에서는 이토를 주전 풀백으로 썼는데 이런 식의 뽑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풀백을 인버티드 윙백이나 인버티드 풀백으로 쓸 수 있었지만 그저 무난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았고 키퍼 빌드업 때도 뽀백과 투미들이 메인이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역할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대체로 244가 메인인 느낌으로 패스맵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전술 분석 영상을 따로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리그와 컵이 끝이라 첫 시즌에 과감하게 운영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몰아붙이는 느낌으로 갔고 대체로 넓은 공간에 선수들을 펼쳐놓는 느낌이었는데 영입이 아니었다면 약간의 영입을 통해 422에 가까운 그림을 그려봤을 것 같습니다. FM은 유연한 시스템을 다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442로 시작해서 스리백을 섞을 수도 있었으나 그냥 24 그대로 가는 걸로 타협했는데 유연한 구조를 연출하고 싶다면 풀백과 미드필러 조합에 따라 그림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술을 만들 필요가 있는 전술 가이드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볍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하고 덜 먹히고 더 넣는 게 잘 이기는 방법입니다. 유연한 후방 빌드업이 중요했으나 FM에서 키포4백 빌드업을 따라하는 건 불가능했고 1월 국대 차출 때문에 몇 명이 이탈했었는데 특히 기라시가 빠졌을 때 득점력이 확 가라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제가 의도했던 그림입니다. 442로 시작 양쪽 풀백 이토 바그노만이 한 칸씩 올라가면서 244를 만들었다가 볼의 위치에 따라 풀백 한 명이 위로 올라가면서 235와 섞을 수 있었습니다. 의외의 화력을 통해 이름을 알렸던 슈트트가르트입니다. 빠르게 전환하고 유연한 구조를 가져가면서 몰아붙이려는 느낌을 받았고 헤네스인데 본인이 제바스티안으로 불리길 원하길래 제목에도 제바스티안까지 다 적었습니다. 다 따라하면 좋겠지만 몇 개 골라놓고 가져가는 식으로 타협하는 게 FM에서 최선이었고 442와 244로 요구하는 클래식한 전술이 나왔는데 원래는 풀백 한 명을 내려 스리백을 섞으려고 했으나 여태 만든 전술 가이드랑 안겹치게 돌아가면서 여러 전술을 만들기 위해 오랜만에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조충노라나 세릴 위주로 플레이하다 보니 결국 저도 익숙한 환경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가끔씩 분데스를 해보는 의견으로는 라이프 치위를 조심해야 할 것 같고 특유의 422가 아주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분데스는 일정 자체가 널널해서 전술 강도를 올려놓고 상남자 마인드로 굴리기도 좋고 이적 시장 조금 거치고 나면 구도를 금방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어만 좀 더 알았으면 분데스도 많이 건드렸을 것 같은데 아직도 질레와 슐로터백을 같이 먹은 질로터백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앞으로도 독일 쪽 얘기는 잘 안 꺼내게 될 것 같습니다. 1시즌 최종 성적입니다. 히라시가 1월에 국대로 갔을 때 팀의 득점력이 확 무너졌고 후비진 조율도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한 포메이션을 꺼내는 걸 자제했습니다. 조금 더 다듬고 몰아붙였으면 2위까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만들고 간단하게 알아봤던 제바스티안 회네스 전술 가이드입니다. 보통은 분석을 먼저 하고 나중에 FM 가이드로 만드는데 분석을 안 하고 FM 가이드만 건드리니 뭔가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기도 애매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으로 갔으나 몇몇 선수들의 역할을 바꿔 다양한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게 늘 전술 가이드의 포인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